예배 10분 전에 이후에는 포토존에서 간단한 가족 스님 사진을 촬영해드립니다. 촬영 후 작은 액자를 기념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안가족이 함께하는 환경으로 통화는 3, 5월은 11기야를 필사합니다. 성통상 모트는 필경대에 있습니다. 다음주일 1, 2, 3, 4부 예배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그레이스부 효도여행을 5월 9일 화요일 인천 월미도로 갑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지난주 세가족입니다. 이순작 원장님이 전도하신 이신회 청년, 유치부 김민성, 박성은 어린이, 윤현부 강가의 김민호, 김은우 어린이, 초등부 장주현 어린이, 중동부 홍민석, 홍용감 학생, 고등부 이유철 학생입니다. 환영합니다. 히타 교회 소식은 꼭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환상 광주교회 소식이었습니다.